4부는 월요일 여야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저 민주당 상급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음악이 007빵인데 아무도 안 받아주시는군요. 빵 하면 반 사야 되나. 공! 공! 7! 빵! 가만히 계세요. 국민과 소통해야죠. 눈높이에 맞춰서. 라디오니까요. 아유 유튜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웃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지 말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사제와 기소에 이어서 이번엔 대통령실의 이쪽 세신을 언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 걸까요. 먼저 야당 심각하다고 하니까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니고 홀로서기하는 것 같아요. 홀로서기 시도 보면 홀로서기가 둘이 만나서 서는 게 아니고 홀로 된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당대표가 아니고 대선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화. 예전에 저도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계속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바타라는 소리가 아짜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는 단순히 선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길, 미래의 길, 대선의 길을 들어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죠. 굉장히 빨리 대선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죠. 그런데 홀로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 승리하려면 윤 대통령과 결별하고 홀로서기 나 혼자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대선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발언 수위를 높인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는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풀어드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그 힘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국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 분명한 현실이고요. 이번 선거가 규모가 큰 선거는 아니지만 워낙 중요한 때 치러지기 때문에 의미를 간과할 수가 없고 이 선거에 이겨야지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얻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공공집화 한번 끝나고라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인적 세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어떤 정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공식 정식 라인이 아니라 이른바 한남동 라인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남동 라인은 뭐고 또 이걸 겨냥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남동 라인을 누군지는 모르고 언론에서 7명이라고 특정하셨는데 쪼잔하신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누가 쪼잔한다는 말씀. 한동훈 대표가 쪼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렇지만 상금 부대변인이라든지 다른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하고 확인을 확인하고 당대표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여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도 안 하는 비선라인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더 쪼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석이라든지 비설실장에게 책임을 물었어야죠.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다면 그런데 일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행정관 비서관 또 아니고 행정관을 또 인적세신이라고 하라는 것은 당대표와 그 역할과 처신과 무게 중심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대선 주자로서 가는데 너무 좀 지역적으로 지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아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많이 틀렸는데요. 지적해 주시죠. 한남동 라인이라는 표현이라든가 7명 이니셜 거명된 것은 언론이 한 것이고요. 한남동 라인이라는 말은 아마 신지호 전 의원이 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 똑같은 내용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아니에요. 동의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걸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쪼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저도 과거 문민정부 때부터 정치권을 취재를 했었는데 정권 때마다 늘 있어요. 이런 일은. 정권에 누가 실세다, 누구를 통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부풀려졌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다, 한남동이다 하고 나오는 얘기는 권력의 내밀한 권력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들릴 정도로까지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여당 대표한테도 설명을 해서 여당 대표가 납득을 못하면 국민들은 더 납득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도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한 유력지의 칼럼에는 본인도 이런 소문들을 믿지 않았는데 최근에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사례들을 접했다라는 그런 칼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는 지금은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당대 대통령이 당대표를 설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대표가 대통령을 보조하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여당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 돼야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화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곧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죠. 독대 될까요? 이렇게 공격했는데. 독대는 해야죠. 전 국민이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보수 분열의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어요. 반은 맞죠. 사실 왜냐하면 공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선택한 것이고 그런데 김재원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왜 표만 되면 조상묘도 판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치적 접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김재원 대표의 지금 최고위원의 어떤 원예의 최고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정치적 접근을 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주고 정치적 접근은 아니고 다른 과정의 접근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없죠.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좀 느끼는 감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수도권이 아니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응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인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속히 수사해야 된다라면서 선거 브로커 허풍이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을 쳐다대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구에 계시니까 먼저 들어볼게요. 그렇죠. 홍준표 제가 대구시장하고 2년 전이죠. 선거 한 번 났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일단 사실관계 팩트를 기반해서 본인이 강하게 주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태균이 선거 브로커였고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가 56만 명 국민의힘이 당원 명분은 누구한테 받았나요 했을 때 한 시간 만에 그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 원래 원고양이나 정치적 진원지는 경남이잖아요. 창원. 창원이잖아요. 명... 명... 누구냐. 명... 명태균 씨. 명태균. 명 씨. 명 씨라고 하시면 됩니다. 명태균 이분 또 창원이에요. 경남 쪽. 그렇기 때문에 엮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홍준표 시장이 모르는 참모들과 명태균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과거와는 달리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어요. 제가 볼 때. 실체가 드러났어요. 더 이상 저는 야당에서 이거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제가 파악하는 정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력 정치인들한테 장사를 끊임없이 하려고 했고 그러나 중간에는 다 막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도 본인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믿지도 않았다. 만나는 조지만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하고도 관계가 되다가 말았고 오세훈 시장도 한 번 했다가 아니니까 차단됐고 윤 대통령도 경선 때까지만 이 사람 만났지 그 이후로는 아예 차단돼 버렸어요.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문자 공천 김영선 했지만 사실은 매물차게 거절한 게 다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도 이 사람 내가 이미 알아봤다. 그리고 난 이 사람과 관계 끊었다. 이게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변인단 논평을 보니까 단 4건 정도에서 매일매일 논평은 씁니다. 그러나 TF 같은 조금 심도 있고 공격적인 것을 지향한다. 왜냐하면 국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행형이잖아요. 저는 명태남. 명태남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익숙치 않아서 명태균 죄송합니다. 김대남 씨고요. 명태균 씨고요. 죄송합니다. 명태균 이분이 로비에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보궐해서 그것도 경남 받았잖아요. 단수. 그때도 보면 기사 보면 그 당시에 경제했던 후보들이 왜 경선조차 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분은 고향에서 선거했던 분이시거든요. 사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브로커 저도 브로커 많이 봅니다. 그러나 브로커한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세입이 딱 2분의 1. 9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런 로비가 들어갔고 브로커 짓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나서 국감이 끝나고 민주당은 tf보다 더한 것도 해야죠. 그런데 수사를 보고 나서 하신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안 보고 진행하세요? 김건희 수사도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이건 사실에 드러난 건데 제가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을 내달라는 거였거든요. 결론을 내달라. 알겠습니다. 그 결론은 도대체 그때는 왜 안 내셨는지. 그러니까 검찰이 안 낸 거죠. 그 검찰이 지금 그때 검찰 중앙지검장 지금 민주당이 계시잖아요. 이성윤. 사람 이름을 가지고서 자꾸 개그라미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당황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나주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일관된 패턴입니다. 최상병 때도 무슨 이종호 씨에 가지고 무슨 격노했다, 멋쟁 해병 얘기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 다 드러났어요. 뻥이 아니어도 좋다 이르지 않았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이르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우린 결론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화영 술자리에서 회유받았다. 다 처음에 뭐가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반박되니까 그냥 그다음에는 사과나 해명도 없이 그냥 조용해져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다음에 후쿠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화영 술자리에서 회유받았다. 다 처음에 뭐가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반박되니까 그냥 그다음에는 사과나 해명도 없이 그냥 조용해져요.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게 일관된 패턴이거든요. 저는 여기도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해도 나올 게 없다. 거기까지가 끝이다. 할 만큼 했다. 저는 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아닌데. 시작도 아닌데요. 이게 위기설, 위기설 하잖아요. 저도 주식시장 금융에 있지만 위기라는 거는 외부상황, 외측하지 못한 상황, 돌발 변수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위기, 이런 알고 있는 위기가 아니고 명태균이라는 이분이 사실은 정치결에 저도 모릅니다, 이분. 그런데 이분이 한 언행이라든지 행적을 뒤돌아보면 이건 게이트를 넘어서 이게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실체가 다 드러났고 나올 만큼 다 나왔고 민주당은 탄핵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계속 건드린 거예요. 청문회도 해보고 또 뭐 해도. 그런데 하면 오히려 악재들이 더 나오거든요. 지난번 청문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화영이 자백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더 이상 제가 보기에 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건드려도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3월 리스크 11월에는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보다는 정쟁이 우선되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대 이재명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탄을 위한 국정감사다.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은. 정책하고 잘하기 경쟁하는데 잘 안 된 것은 일부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어떤 여사건하고 이재명 대표 건은 좀 다르다. 이재명 대표 건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매번 얘기했던 게 도지사시죠. 당대표 시장 아닌 건인데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 또 이제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비해서 김건희 여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죠. 주가 조작, 도이치 모터스터 관련해서 저희들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건 과거형인데. 그런데 명태균이나 어떤 다른 어떤 건설회사 같은 여러 가지 연루된 의혹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감으로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사법 리스크가 과거형이라는데요. 판결이 11월에 다운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주체 시기 가치의 과거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있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당대표 시전에 예전에 있었던 것을 회유하기 위해서 당대표로 권한으로서 어떤 로비나 의혹이 있었으면 이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현재 여론조사 지표로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자인데 그 미래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그다음에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의심받고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비리 등의 대형 비리에 얽혀있는 또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한 이런 혐의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과거일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감 어떻게 보세요? 국감 진행되는 거 보시면요. 저희 지역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현장도 가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한테는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시급한 문제들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들이 미처 부처에서 보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너무 많아요. 이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니까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만 하느라고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국감을 다 뒤덮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삶은 누가 챙기는 거죠? 이런 민생 현안들은 누가 국회의원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국정의 총 책임은 여당이잖아요. 정부가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그 2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매번 경제 살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주가도 밸류업 한다고 하지만 경제, 주가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에요. 그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그 책임 그리고 행동했던 것을 물은 것인데 이 부분 또 안 나옵니다. 증은 또 안 나오고 있으니 이것을 정쟁의 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것을 또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너무 뻔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아니고요. 여야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입법부가. 그러니까 정부와 협업할 건 협업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고 주가 밸류업 말씀하셔서 한마디만 하자면 금투세 제발 빨리 결론 냅시다. 그러게요. 금투세 어떻게 결론 납니까? 금투세 혹시 다음 주 되면 제가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금투세도 빨리 결론을 낼. 폐지도 있고 유예도 있고 결론을 내야 되죠. 이재명 대표가 입장 냅니까?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놔 봅니다. 내야 되죠. 내는군요. 알겠습니다. 보궐선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도 궁금하니까요. 궁금하죠.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요. 보통 낮은데 전남 영광 곡성에서는 사전투표율이 40%를 훌쩍 넘겼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호남 민심이들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적 대안을 찾는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호남에서 어느 정도 신뢰와 얻고 있는가. 그런 것에 지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전투표율이 40%. 굉장히 높은 과거에는 최고가 27%였더라고요. 그래요. 24%. 그래서 뚜껑을 정말 열어봐야 되고. 그래요. 일단 그 예상을 뒤에서 듣기로 하고요.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주당은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 승부죠. 진보 진영 간의 승부. 그렇죠. 형제 간의 승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쭤보면 조국 혁신당 관계자 물어보면 본인들이 이긴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진보당에도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보당, 어떻게 보면 형제 간의 싸움인데 아쉬운 부분은 대한민국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갑자기 또 여당. 그런데 후보를 안 냈다는 것은 사실 반성할 부분은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놓치고 어떻게 보면 외면하면 사실 이게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광도 있지만 부산 금전구 같은 경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호남에서 특히 영광에서 조국 혁신당이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엄청난 타격이죠.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민심이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라는 게 그것이 재판부한테 압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만 저도 사실은 이게 좀 흔들리는 거죠. 부산에 꽤나 공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한테 전화해서 유세도 같이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영광에서 진다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남 영광 선고. 진다면 후폭풍일 수도 있죠. 공격할 비밀을 제공한 것이고 그러나 기스 정도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스는 일본만. 알겠습니다. 조금 스크래치로 성전하도록. 영어는 영어잖아 이거는. 알겠습니다. 상처. 상처. 작은 상처.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상처 좀 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부산 금정구의 선거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금정구가 당연히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한 해 하나 지고 이기더라도 근소한 차로 진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몽 동상이라고 했나요? 다른 건데 저는 보궐이몽이다. 보궐선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겼잖아요. 이기면. 이기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이제 뭐 김건희 여사에게도 방패 삼아가 아니고 공격해서 이겼다고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면 봐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더라도 이기지 않냐. 문제가 없는 것을 당대표가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그대로 가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궐이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졌을 경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지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정말 후폭풍이 아니고 사퇴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거죠. 부산 금정구청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책임 소재도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부산으로 넘어가서 금정구청 선거 판세 어떻게 예상하시고. 부산 금정 걱정하시기 전에 연관 걱정 먼저 좀 한번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지역의 유능한 일꾼 헌신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부산 민심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산의 부청장님이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과로가 원인이 돼서 갑작스럽게 결세하셔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그것을 김용배 의원이 국민의힘이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모르고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선거가 왜 다시 치러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선거로 인식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과거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 재보선이 치러지면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당규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때 예외조항까지 만들면서 후보를 결국 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당규를 바꿨어요. 그때 바꿨죠. 최근에 6월에 바꿔서 냈습니다. 6월에 바꿔서 냈습니다. 이걸 국민들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월에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 치러지면 후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요.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이 부산 선거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후보가 혹시 떨어진다거나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됐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 듣고. 그 타격이 있겠죠. 그냥 기스 아니고. 그렇지 않고 상축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퇴 얘기까지 나오리라고. 사퇴까지 뭐 할 수, 그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총력을 다해야죠. 총력을 다해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요. 사퇴할 수 있지 않은 김기현 대표 사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부산 금전구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PK가 사실 대구는 조금 논외로더라도. 대구 출신이시기 때문에. 부산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우리 가족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선거에서 진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 사유가 아프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횡령이라든지 잘못된 걸로 인해 선거가 아닌데도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치른 선거에서 졌다면 이거는 대표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통영실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왜 끄집어냈느냐 이런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죠. 지면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동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당정관에도 책임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퇴한다거나 저는 그런 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가정해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욱더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한동훈 대표의 반격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때문에. 반격이요? 누구한테 공격을 하는 건가요? 이성열 대통령이 있죠. 설마 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의 반격이라고. 분명 공동체예요. 정확한 명확하게 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가 그건 명확하게 두 분 다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재보궐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또 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때 다시 이야기해봐요. 꿍, 꿍, 칠 빵!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재현 전 민주당 상급부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